안녕하세요 김춘옥TV입니다. 무후말랭이 좋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무후말린 것은 차로 끓여 마셔도 좋고요. 살짝 불려서 반찬을 하여도 맛이 있습니다. 무후말랭이는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아찌를 담가도 맛이 있습니다. 무후말랭이는 다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공급 무후말랭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식이섬유 함유 무후말랭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저연량 및 저지방 다이어트나 체중관리를 위해 적은 열량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무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무후말랭이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공급 무후말랭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 함유 폴리페놀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항균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면역체계를 지원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증가 플라보노이드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로틴이 풍부 무후말랭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시력 개선과 강건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공급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고 골격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발효된 무후말랭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내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 감소 무후말랭이는 건강에 좋은 지방인 포화 지방산을 낮추고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무후말랭이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성분이 거의 없음 무후말랭이는 특별히 유해한 성분이나 첨가물이 거의 없어 건강에 더욱 유리합니다. 다양한 미네랄 제공 무후말랭이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무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 있는 조리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다양한 식단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 무후말랭이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무후말랭이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지원하여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무후말랭이의 칼륨 함량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무후말랭이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연량 식품으로 다이어트 지원 무후말랭이는 저연량이면서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위한 건강한 옵션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